안녕하십니까 이펙스코리아 정성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화 수업을 알아볼까요? 통화 수업은 영어로 CRS라고 많이 부르고요 화폐를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통화, 원화하고 달러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통화를 일정 기간 서로 교환한다 시기에 의하면 화폐를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다 장외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금으로 바꿀 때 이용하기도 하고 또 환위험이나 금리 위험을 바꿀 때도 통화 수업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금리 수업보다 더 활용 범위가 넓다 그리고 먼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환 리스크 관리할 때 통화 수업을 많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화폐를 빌려가지고 또는 반대 화폐를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국가 간에도 통화 수업을 많이 하죠 여러분 국가 간에 외환시장이 이제 교란될 때 국가 간에도 통화 수업을 해요 그래서 훨씬 규모가 커요 거래 형태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통화 수업은 처음에 원금을 교환하고 만기 때 원인치 시키고 빌리고 빌려주는 겁니다 중간에 또 이자도 교환하는데 오래됐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2008년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2008년 9월달인가요? 9월달에 리만 브라더스가 미국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죠 그러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이 위기가 오죠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았겠죠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주식을 팔고 나가는 거죠 외국인들이 장이 안 좋고 국제 금융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주식을 팔고 나가요 그럼 주식을 팔고 나간다는 건 뭐예요? 원화를 갖고 있다가 주식에 투자할 땐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투자하는데 그걸 주식을 팔아서 다시 달러로 회수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유동성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계속 오르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영향을 많이 주니까 10월달에 우리나라 한국은행하고요 한국은행이 이제 BOK죠 Bank of Korea, 미국의 FRB, 연방준비은행 사이에 통화수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달러가 필요하니까 달러를 빌렸어요 여기 이제 천만 달러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때 300억 달러 통화수업을 했죠 그래서 천만 달러를 빌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원화를 빌려준 겁니다 이때 이제 환율을 1달러 천원으로 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기 때 그대로 원인치 시키는 거예요 천만 달러 빌렸던 거 돌려주고 한국은행에서 그 다음 100억이라고 했으면 여기도 100억이 돼야 되겠죠 좀 오타가 났네요 여기가 130억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130억 130억 그럼 1달러 1300원으로 정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교환하고 만기 때 그대로 원인치 시키고 중간에 이제 통화수업은 1년 이상 장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빌리고 빌려준 화폐에 대해서 이자를 또 교환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자 여기 이제 한국은행이라 봤을 때 달러를 빌렸으니까 달러에 대한 이자를 주기적으로 주고 원화에 대한 이제 이자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통화수업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원금도 교환하고 중간에 이자도 교환한다 이게 통화수업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은행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 달러를 300억 달러를 바로 빌린 건 아니고요 이런 계약만 체결해 둠으로써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서둘러 달러를 빼갈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제든지 원하면 한국은행에 300억 달러가 있으니까 원할 때 얼마든지 달러를 들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서둘러 빼지 않음으로써 시장을 조금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통화수업도 관행을 갖고 있는데 장외에서 거래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관행이 있어요 룰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표준화는 안 돼 있지만 관행이 있다는 겁니다 통화수업은 화폐가 달라요 원화하고 달라 이렇게 이종통화를 교환하는데 원리금 교환이다 원금 이자를 다 교환한다는 뜻이 되겠죠 이자만 교환하는 게 아니고 원금도 그리고 계약 맺을 때 또 만기 때 원금을 교환하는데 계약 시점에 원금 교환은 옵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만기 때는 반드시 교환하게 돼 있어요 원금을 그리고 중간에 이자를 교환할 때 이것도 쌍방안에 정하면 됩니다 두 개 화폐에 대해서 고정고정 이자를 교환해도 되고 하나는 고정, 하나는 변동 또 변동, 변동 이렇게 정하기 나름인데 우리나라 원달러 통화수업 있죠 원화하고 달러를 교환하는 수업에서는 통상 이걸 씁니다 원화에 대해서는 고정이자를 교환하고요 달러에 대해서는 리보 금리를 교환합니다 리보가 변동 금리죠 원화는 고정이자, 달러는 변동이자를 교환하자 이게 관행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만기 때 원금 교환하는 환율은 만기 환율이 아니라는 거죠 거래 시점 환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행입니다 앞서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 그림에서 이게 130억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130억, 천만 달러 교환했으면 만기 때 시장 환율이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지더라도 또 천만 달러, 130억 그래서 1달러, 1300억으로 교환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화수업이 갖고 있는 중요한 관행이라는 거죠 시장 환율, 만기 때 시장 환율로 교환하지 않고 만기 때 환율이 아니고 계약 시점, 거래 시점 환율을 동일하게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수업을 하다 보면 화폐를 빌리고 빌려주는 건데 처음에 천만 달러 빌렸으면 만기 때 천만 달러를 갚는 게 쌍마간에 좋다는 거죠 1010만 달러, 990만 달러 이거보다 똑같은 걸 원위치시키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게 교환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수업 초기 원금 교환 방향하고 중간에 이자 교환은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달러를 빌렸어요 그럼 중간에 달러 이자 나가니까 화살표가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이자 나가면 만기 때 그 화폐 원금을 돌려줘야 되니까 만기 때 원금 교환하고 중간에 이자 교환은 동일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건 어려운 표현은 아니고 그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빌린 화폐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자가 나가고 나중에 원금이 나가고 그렇게 되겠죠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죠 통화수업을 왜 하는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는데 부채율은 바꾸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니까 그 사례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상황을 보면 B기업이 있는데 천만 달러를 차입했어요 그럼 외화를 차입한 거죠 달러 우리나라 기업인데 만기는 5년이고 금리는 리보 그럼 변동금리로 달러를 차입한 거예요 그런데 달러 시세가 불안해지면 안 좋겠죠 왜냐하면 달러 부채가 증가할 테니까 달러 가치가 만약에 시장에서 환율이 상승해서 달러 가치가 절상되게 되면 부채가 증가하니까 좋을 게 없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달러를 차입했지만 그것도 변동금리로 그걸 원화 고정금리 차입한 걸로 전환하고 싶은 거예요 CRS를 결합해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딜러하고 거래를 하는데 딜러가 5년 만기 수업을 할 때 원화는 고정금리를 교환한다고 그랬어요 고금리를 이렇게 고시했고 달러는 변동금리를 교환하는데 리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럼 여기 그림 보시면 B기업이 일단 해외은행에서 달러를 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리보 이자가 나가는 겁니다 달러 변동 채무가 있는 거죠 그거를 수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에 달러 리보가 나가야 되니까 딜러로부터 달러 리보를 받아야 되겠죠 리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5.82 원화에 대한 고정이자 주는 겁니다 이걸 주는 거죠 큰 거 큰 걸 줘야 됩니다 딜러한테 줄 때는 받을 때는 적은 걸 받아야 되고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리보하고 리보는 어떻게 변하든지 상세되겠죠 상세되고 원화 5.82 5.82 원화 고정금리 차입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달러에 대한 변동 채무를 갖고 있었는데 달러 부채가 증가하는 걸 염려해서 달러 시자가 불안하면 부채 변동성이 크니까 이걸 원화 고정금리 채무로 고정채무로 바꾼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수업을 이렇게 함으로써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원화 고정이자 지급 화폐가 다르니까 달러 변동이자 또는 변동금리 수치 이렇게 이자를 교환함으로써 물론 이 앞에 원금 만기 때 원금 이렇게 교환하겠지만 중간에 이자만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원화 효과를 낼 수 있죠 즉 화폐도 바꿔놓을 수가 있고 금리 위험도 바꿀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 리스크 금리 리스크를 다 제거할 수 있는 게 통화 수업이 되고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수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IRS하고 CRS가 있는데 여러분 둘 다 장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가 중요한데 이것은 이자만 교환해요 금리 수업은 CRS는 원리금을 다 교환해요 어떤 게 쌍방간의 위험이 크겠어요 CRS가 거래 쌍방간에는 굉장히 위험이 크다 신용 리스크가 더 크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죠 더 상대방을 잘 골라야 되겠다 딜러를 선택할 때 그걸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RS 통화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쉬고 가겠습니다 version 1 광고 tutorial 1 공격 對啊 감사합니다.